요즘 제 그 유튜브 홈에 그 황현피디가 계속 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봤어. 근데 얘는 자파야. 뭐 좀 검색해보니까 뭐 김남국이 지지하고 뭐 그랬더라고. 근데 걔가 뭐 그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냥 대가리들만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뒤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가. 평검사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법무부에 전화를 했는데 인사팀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제 장관실에 전화를 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뭘 사무실 이전을 하고 있어서 다음주까지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처에 전화를 했어요. 인사처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인사를 추려서 인사처로 오면 인사처에서 이제 저기 청와대로 보내서 사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한동훈인가 그 사람 자천시킨 거는 추미애가 아니고 문재인이에요. 추미애는 욕바지로 전면에 나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만 씻고 있잖아. 김태우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똥닦이로 이제 추미애가 산 거지. 그러니까 조국인은 그럴 저기는 안 돼. 한 달밖에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권까지는 저기를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욕까지는 먹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저기 그 법무부에서 인사권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윗대가리 빼고 이렇게 평검사까지 청와대에서 인사를 자주 의지하는 줄은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 시발놈 새끼가 문재인 개잡놈이 내가 그 장태우냐고 정수진이라고 파멸하라니까 이 개잡놈이 꼼짝도 안 하고 있고 판사 홍기찬이하고 박대산이하고 파멸하라니까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개놈 새끼가 깔고 왔냐 했던 거예요. 나는 괜히 윤석열이 그놈 악질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악질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놈도 악질은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지금 그 뭘 문재인하고 뭘 싸인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 욕을 얻어 처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지가 혼자 했겠어요. 추미애가 혼자 독단으로 했겠어. 뭔가 청와대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짓을 하니까 뭔가 청와대에 싸인이 있었겠지. 그래서 뭐 대통령 권한이 제가 근데 문재인이가 검찰개혁을 하면 인사권부터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에 꽉 지어있으면 지어있는데 근데 왜 빈민한테는 함부로 하냐고. 그러니까 빈민한테 함부로 한 거는 청와대에서 관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기득권이나 자기들 편에 범죄를 들쑤시면 인사권을 자천시키고 승진시키고 하고 빈민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죄가 있든 없든 그건 관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빈민 서민을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그 문재인 개잡놈도. 아니 지들이 인사권 지고 있는데 뭐 저기 검찰이 무슨 재앙정 어쩌고 그동안 박근혜 정부까지 내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검찰을 검찰은 충실하게 청와대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인혁당 사건 누가 사연 판결 내렸어요. 검사 판사잖아. 그걸 안 하는 걸로 나는 검찰개혁을 나는 생각했는데 아니였던 거지. 와 문재인 아주 여우같은 놈이야 아주. 웃기는 개 잡놈이야 아주. 아니 지가 인사권을 가지고서 뭘 개혁을 한다고 그래. 물론 모든 걸 청와대를 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재량권은 줘야 되잖아. 장관한테도 어느 정도 재량권은 주고. 진짜 웃겨 죽겠어요 내가. 문재인이가 이렇게 이중적인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90% 청와대 닦아리 해주고 10% 닦아리 안 한다고 지금 꼬장 부리는 거야 문재인 개 잡놈이.